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를 분리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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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